안녕하세요 쑥다역이에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구를 따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은요 부용을 방치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뽑아서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렸죠 뿌리 보세요 뿌리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제가 합시켰던 건데요 이 가운데는 갔어요 이것도 갈 것 같아서 지금 뽑았어요 지금 이 뿌리가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봄에 했던 것 같아요 뿌리가 근데 그걸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뿌리 이렇게 올라오죠 하얀 뿌리가 이거는 둬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도 안주고 이렇게 놔뒀어요 방치를 했던 거죠 뿌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하얀 뿌리가 이렇게 말랐잖아요 물을 안줬어요 안줘도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물을 주면은 더 떨어졌겠죠 비도 많이 왔었으니까 계속 지금 치치는요 제 앞치마 속에 있어요 내려놓으면 안 돼요 제가 잠시만 이제 내려놓을게요 음 여기다가 분갈이를 할 건데 이게 화분이 작지 않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사를 놓고요 이렇게 마사를 놓고요 경서기 장난경서기로 왔어요 그 다음에 비빔밥 요즘에는 뭐 썩지 않고 그냥 해요 겨울에 이제 겨울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 개씩 여기는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서 비빔밥을 더 놓고요 비빔밥을 더 놓고요 잠깐만 올리고 큰 것부터 심느라구요 여기가 빨갛게 지금 물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른 분갈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약도 어저께 쳤어요 물을 안주고 쳐서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봅시다 제 매력에 빠져봅시다 쑥다용 매력에 빠져봅시다 이렇게 심으면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이쁠 것 같지요 구부러지고 oops 이렇게 찌찌 Yazoo Zico 이렇게 치 치 치 해야 되겠죠 치 치 치 치 치 으 7 꼬부라 졌어요 여기 죽은 뿌리 미세 뿌리 지금 뿌리 3 2 이렇게 분갈이를 매일매일 하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한꺼번에 하겠어요 매일매일 해야지 천천히 저 한꺼번에 못해요 이쪽에다 하나가 이쪽에다가 하나 이쪽으로 하나 물이 더 올라오고 있어요 옆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요게 꼬부러져 가지고 좀 하기가 애매하지만 이렇게 심을 거에요 요거는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썩었네 여기도 여기까지 이게 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꽂아 놔 볼게요 이것도 심어도 되는데 얘도 병날 수 있어요 근데 뿌리는 튼튼해요 여기만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만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이건 안 심어야 되겠다 이게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어디가 쓰게요 자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만지면 안 돼요 자 자 자 자 이루와 됐어요 이렇게 하고 국물을 넣고 굵은 마사를 넣고 잠시 제가 기침이 나서요 기침을 하고 오느라구요 아 아 지금 밑에 까지 찌른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 옆에는 괜찮아요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지치 지치 어디 올라가 음 지치하고 먹는거 아니야 그거 먹는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치치예요 아 아 아 떨어질 수 있어 먹는거 아니야 여기 도로 들어가 도로 들어가 잠시만 다 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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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빨리 분갈이를 해야 되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머니 속에다 쏘옥 놓고서 해야죠 을 으 으 으 아 탑 시기 라는 으 으 Er 이래갖고 물이 자 안되는데 동품 품이만 될 거예요 습 으 좀 얘네들이 잘 떨어지니까 조심스럽게 하는거에요 팍팍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못살아 얌전히 있어 굵은 마사를 쑥 쑥 쑥 먹는거에요 우리 치치가 다육식물을 먹고 있어요 안돼요 안돼요 치치씨 이렇게 이렇게 가위는 눌러줘야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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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었어요 정답은 없지만요 저도 그래도 한 2년을 넘게 키웠으니까 완전 처벌은 아니겠죠 자 요래갖고 물 뿡뿡이를 해줄거에요 아이고 물 뿡뿡이 아가한테 가니까 옆에다 놓고 뿌리고 있어요 됐다 이렇게 오늘은 부용을 심어봤어요 부용 부용을 심었어요 부용 부용 합식이에요 메꾸로는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아가가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먹으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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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머리 위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